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르츠 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권희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고 변호성이 큰 시장이라 조금은 안정적인 쪽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력망 확충 관련된 여러 사안들이 나오고 있고, 향후에 2차 전기차의 수요라든지, 그 외에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여러 가지 발전 형태의 다양한 발전 형태들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에 따라서 결국에는 향후 전력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발전 방식의 전환이라든지 노인프라 교체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질 거고요. 결국에는 그런 과정에서 전력망 관련된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하는데, 결국에는 전력이라는 게 발전하고 송전하고 배전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야 되고, 물론 이제 그 단계를 축소하는 그런 여러 새로운 대안들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지금 각국의 정부들이 우려하고 있는 건 결국에는 고인플레이션도 있지만, 그에 이어지는 경기 침치라든지, 여러 고용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했을 때,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건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새로운 대안으로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좀 뚫어내서 고용과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인프라 투자가 정책적으로 좀 필요하다, 결국에는 기존에 할 수밖에 없었던 노후된 시절들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확충하는데 최근에 그런 기미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미국의 주정부라든지 중동 쪽에서는 일부 그런 것들이 발주가 나오면서 전력 소비, 전력 관련된, 전력만 부축 관련된 수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 지금 현재 워낙 기술주라든지 성장주들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주가가 부담 없고,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종목을 보면, LS라든지, LS 인력트리, LS 전선 아시아, 그리고 최근에 한정 기술이나 한정 KPS 같은 경우는 원정 관련된 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현대 중공업에서 분사한 현대 일렉트릭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작은 종목들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현대 일렉트릭을 주목하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안 나왔는데, 사실은 4월부터는 수주가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4월에만 중동과 미국 쪽에서 한 5천억 정도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국이라든지 중동 쪽에 지금 이미 진출되어 있던 해외 국가들에서 전력몸 확대에 관련돼서 여러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발전에서 송정까지, 대전까지 이루어진 과정에 각 단계별로 들어가는 여러 설비들을 납품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들어서. 관련해서 최근에 중동과 인프라, 중동과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현대 일렉트릭의 실적을 계속 꾸준히 우상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 한 2만 4천 원까지 반등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 부근에서 매수하시거나 오늘 만약에 빠져서 시작한다고 하면 오히려 절호에 매수하시거나 매수하시거나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만 1천 원으로 짧게 잡겠습니다. 전 세계적 전력망 확충과 관련해서 현대 일렉트릭 관심자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 2만 1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